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? 뭔데?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? 뭔데? 보자. 뭐라고 안 할게. 뭔데? 이게 뭐야? 자기가 지운 거야? 아.. 지난주에 나랑 데이트 안 하고 이거 사진 찍으러 간 거야? 근데 그때 분명히 친구들 만난다고 나한테 그랬던 거 같은데. 아니.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나 속인 거잖아. 거기다가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남자 보러 간 거잖아. 친구도 만나긴 만났어? 하.. 아냐. 뭐..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런 거야? 나한테 뭐가 양심이 찔려서 그랬어? 나한테 양심이 찔리는 거 없으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. 근데 왜 숨기냐고. 자기가 그렇게 숨기니까 나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. 저 사람을 자기가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닌가. 나한테 숨기고 싶다. 침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 좋아하지 말래? 몰라. 근데 너무 웃긴다. 나는 뭐 여자 연예인 물론 내가 좋아하지도 않지만 예쁘다고 말하면은 내가 내가 그런 적 있잖아. TV 보면서 누구 누구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예쁘면 막 저 애랑 만나지. 왜 너랑 만났냐 이런 식으로 맨날 맨날 그러면서 자기는 왔잖아. 그럼 나도 나도 막 사진 찍으러 다닌다. 너 진짜 후회 안 하지. 너 진짜 후회 안 하지 나 진짜로 진짜로 막 사진 찍으러 다닌다. 엄청 예쁜 아이돌 사진 찍고 막 그래? 팬미팅도 가고 막 그런다. 오옹 왜? 안 한 거 없거든? 안 한 거 없어. 그냥 그런 거야. 내가 그냥 아니 어떻게 된 게 너는 여자친구라면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사진 찍겠다는데 그걸 그냥 구로라고 하냐? 아니지. 보통의 여자친구면 그럴 수 없지. 네가 왜 그러겠어. 나를 진심으로 안 좋아하니까. 맞잖아. 나보다 다른 남자 더 좋아하니까. 나는 그냥 그냥 나는 왜 만나냐.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있으면서 나 왜 만나냐고. 그 사람 못 만나서 만나는 거야? 네가 이런 생각 하게 하잖아. 진작에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말했으면 내가 너 충분히 가라고 했을 텐데. 내가 그런 거 이해 못 하는 사람도 아닌데. 아니거든. 나도 사진 찍을 거야. 몰라. 몰라. 웃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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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